1월 21일 1월 21일 1월 21일 토요일 8시 토요일 8시 네이버 NOW와 함께하는 불타는 트롯맨 스페셜 라이브 토크쇼에 우리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! 팬 여러분들과의 실시간 소통은 물론 방송에서 다루지 못했던 각종 비하인드, 노래 선물 개인기, TMI 대방술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 본, 방, 사, 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토요일에 만나요 그때 봐요! 불타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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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